더 빠르고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사회 사람이 숨을 쉬듯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 살아갑니다. 전력거래소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전기 공급의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의 전기가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질주해 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기후변화, 친환경, 빅데이터, 인공지능 재생에너지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첨두에 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힘이 되는 전력거래소 에너지코리아를 움직이는 희망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전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것들 대부분은 전기에 의해 작동되며 인간은 전기 없이는 살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편리함은 물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위해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및 확대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처럼 대한민국 전력시장의 가격과 생산을 조율합니다. 또한 기업과 일반 가정에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5개 회사만이 제작, 공급이 가능한 전력운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2010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한 한국형 전력운영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전력거래소는 하루 동안 전 국민이 쓸 거라 예상되는 전기의 양을 예측하여 그만큼만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도록 하고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가 없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개통 운영을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직원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은 매년 성장해 지난해 전력거래액은 43조 원이었습니다. 2001년 10개였던 전력시장 회원사는 2021년 현재 4,500여 개입니다. 전체 회원사 중 97%는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가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강해, 풍력, 태양광 발전과 같이 재생에너지가 많아져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의 원료는 석탄이나 기름이 아닌 바람과 햇빛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공급하는 일은 바람과 햇빛의 양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안정적인 전력개통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는 365일 깨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력거래소가 함께하겠습니다.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는 것은 다음 날의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15년까지의 전력 수요까지 예측하여 필요한 발전소, 송전설로 건설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계획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2020년 정부는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서 석탄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더 나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석탄,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필요한 때 필요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기가 필요한 시기를 조정하는 수요시장을 개발하였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 전기를 아낀 만큼 보상해주면 발전소를 필요 이상 많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자원시장은 민간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요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수요시장은 이제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절전기술을 적용한 전기기기와 아파트는 자동으로 전기를 절약하고 절약한 만큼 가정에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전력거래소는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환한 미래를 위해 전력거래소는 오늘도 불을 밝힙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년간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다가올 20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에너지 생태계 바람과 햇빛이 친구가 되는 전력산업 대한민국의 언제 어디서나 빛이 있는 곳에 전력거래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로 testament 전력거래소 오신 감사합니다.